서울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 활용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소형 빗물 이용시설의 경우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240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학교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학교나 공동주택 신청은 서울시를 통해 할 수 있고, 소형 빗물 이용시설 지원금은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